한국우래 한국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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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장난치면 안 돼 грош 아, 더워 아빠가 다 찾지? 우리 인간 조건이라고 솔직히 너무 잘 찾지 않아? 다 너무 잘 찾지, 지금. 그냥 뭐. 여기 있나 보다. 세상식이구나. 어, 여기다. 오케이, 여기다. 여기 누군데? 여기가 집이야. 여기야말로 부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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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부대. 아이, 아이binary. 오케이, 오케이. 네, 응, 네, 65년, 응? 아, 좋아요. 아, 네, 여기까지. 저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동에서도 기다려야 한다. 한국에서는 기다린 사람. 여동수족까지 기다려야 한다. 안 기다려야 한다. 여동수족은 기다려야 하지 않나? 아빠가 기다려야 한다. 선생님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 누군로 구경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자! 이야, 이거 너무... 너무 저긴데? 어, 방은 그래도 따름 크다. 저긴데. 응, 나이스. 오케이, 쉴 쉴. 쉴. 이리로 왔어? 저기 보이는 거 같아. 안 보일 텐데? 야, 우리 뭐 하지? 아빠가 책을 갖고 왔는데 이걸 한번 보자. 이리 와봐, 호야, 이리 와봐. 아들? 응? 이리 앉아봐. 이게 뭐야? 홍콩에 보물X. 우리가 일단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가봅다. 여기 근처에... 연어기민 치료보교. 청균 백운교. 석브람덕불.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제작브람덕불. 동동 비롯자나 불자상. 동동 비롯자나 불자상. 동동 비롯자나 불자상. 동동 아너테라의 자상. 그리고 그 까지까지 외우고 있는 거? 동동 격사열에 있상. 엄청난데? 삼겹대왕 신종. 21호가 뭔데? 응? 21호. 21호? 삼촌석당. 25호. 응? 24호. 다 못하. 22호. 연어기민 치료보교. 대박이다. 맞췄어. 응. 24호. 석권은 석굴. 27호. 금동 아메타엘료자랑. 24호. 금동 약사열에 있상. 29호. 응? 29호. 성적대왕 신종. 성적대왕 신종 말고 다른 건 또 뭐라고? 에미네조. 30호. 30호. 모중석당. 31호. 정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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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났어? 그 기억이 났어? 응. 천재네 천재. 다국당. 삼지연 석당. 연어기민 치료보교. 청원기민 대공교. 석권 석굴. 체중비료. 왕후비. 금동 위료 자랑. 운동. 아메초엘대제사. 흔드역사엘대입사. 여긴 내 홍콩이야. 없어. 응. 중국사지. 이거 한국의 본물. 배朝 THISIKA Ray smartowing Magibenhafil. so you're feeling brave. 스크리아 네 Beruf away from me one. 막아나라 말 주고casting. 정성연 석강. 문질보교 안이 벗기버who 개그리잖아. Form금 po grupo 수건하게 도 coc이예다.